평화협정회담이 8월 1일에 열리기로 한 가운데 수교협정 안하면 핵도 못 깨갑니다 문제의 본질을 핵이 아닌 평화에 두면 본론은 미국이 하라한 대로 하라한 소리 아닙니까? 대통령님! 후대사입니다! 대통령님! 발사 13달러. 야 총봉차! 암조선 되었었냐? 경화협정이! 바로 눈앞에 있었어. 경화 입장에 날이가 남들려고 낑댔스런다! 연 수백미터 바람태야. 정신차려. 오래거리 5킬로미터 중간 이상시간 250초! 야! 대한민국 대통령. 한경재입니다.